배우 최강희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최강희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통일교 신자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소문이 난 건 축구인 최강희 때문이라고 하지만 축구인 최강희는 어디에서도 종교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이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죠. 최강희는 성수동 빛의 자녀들교의 신자입니다. 내년까지 계획무 자아찾기 떠난 40춘기 최강희 최강희 고깃집서 설거지 20대들 날 몰라 최강희 우울증 고백 후 어머니 충격 지금은 괜찮다고 위로 최강희 근황은 금연 금주 못해 인생이란 하버드대학교 실수가 너의 호물이 될 수도 있지만 너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배우 최강희의 우울증 고백 이 세상을 언제 다 살지 배우 최강희가 우울증 고백 후 가족들의 반응과 달라진 마음과짐을 전했습니다. 최강희는 유튜브 채널 새롭게 하소서 CBS를 통해 반가운 근황을 전했는데요. 6년 전인 지난 2016년 해당 채널을 통해 신앙심을 고백했던 최강희는 해당 영상이 440만 조회수를 기록한 데 대해 담배 얘긴가라며 웃었죠. 당시 최강희는 금연 금주 선언과 함께 마음속에 감춰왔던 속내를 털어놨던 바 최강희는 나는 어릴 때부터 언제 다 살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자애 같은 걸 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는데 내 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나니까 계속 헌일의 집에 가게 됐다면서 결국 나라에서 은장을 받았다. 선행천사인데 봉지에 술을 담아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울곤 했다고 회개했죠. 이날 최강희는 영상이 공개된 후 주변 반응은 어땠나라는 질문에 엄마가 너무 놀라셨다. 난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내가 그랬던 걸 몰라서 엄청 놀라셨더라. 지금은 괜찮다. 엄마한테 그랬었어라고 설명을 했다고 답했죠. 당시 우울증을 고백했던 최강희는 지금 봐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서 과거 힘들었을 때 얘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난 저때 내가 뿅하고 변할 줄 알았다. 완전 거룩해지고 걱정시킬 일 없는 효녀처럼 보답하며 살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자빠진 거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토론했습니다. 최강희 근황은 금연 금주 못해. 금연 금주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졌어요. 배우 최강희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최강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 고깃집 설거지와 김숙 가사 도미를 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어 3개월 됐다. 5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만원이라면서 처음에는 연예인 비행이 걸려서 주방에서 안 나왔는데 20대들이 날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최강희는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냐는 질문에 나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무엇일까? 내가 설거지랑 집을 치우는 걸 진짜 좋아한다. 내가 한번 연예인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도라도 해보자. 말로 하는 척이 아니라 말이다. 그래서 한번 해봤다고 답했죠. 최강희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면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나의 결품이 계속 조금씩 채워졌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다가도 우울증세가 나오고는 하는데 그게 심각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강희의 솔직한 고백은 곧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연예인이 그것도 젊은 여배우와 급연이나 우울증을 입박해내는 것은 아직까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도 자신의 발언이 많은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앞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해 화제의 중심의 선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최강희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을 긴 시간 힘들게 한 우울증과 금지 금연 문제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 괴로움을 가감없이 털어놨습니다. 최강희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은 불특정 다수와 지난 날 고통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최강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는 진정성인데요. 작품에 참여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타인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판단에서 비롯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는 배우 최강희가 아닌 인간 최강희로서의 삶의 무기를 두고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탐험을 이어가고 있다. 연예인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인 결과다. 자아탐구는 보편 타당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최강희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실제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때로는 넘어지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은 큰 울림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보다 성숙한 내면위로 돌아올 최강희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연 금주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졌어요. 러블리의 대명사 히트작 제조기라고 불리는 배우 최강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를 솔직히 드러낸 그의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고 있죠. 최강희는 지난 1995년 KBS ETV 드라마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를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학교, 달콤한 나의 도시, 술의 나라, 단팥빵, 맹간의 전성시대,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고맙습니다. 출의의 여왕, 굿 테스팅 등 수많은 작품을 성공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4월 종영한 KBS ETV 드라마 안녕 나야인데요. 그동안 긴 공백기 없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던 최강희는 1년 6개월이 넘게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근황이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키워드들로 들려왔습니다. 최강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새롭게 하소서 CBS에 출연해 술, 담배를 끊고 우울증도 낫고 다 해결된 줄 알았다. 그런데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졌다. 문제가 생긴 이래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 자외도했다. 봉지에 술을 넣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울었다.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하나도 못했다며 힘들었던 지난 날을 토론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 무, 자아찾기 떠난 40춘기 최강희. 배우 최강희가 쉼표를 찍었습니다. 최강희는 지난해 방송된 KBS ETV 안녕 나야를 끝으로 공백기를 가지고 있죠. 누구로 인한, 주변의 어떤 요소로 인한 공백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공백기입니다. 그렇다고 소속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한 매니저의 신생회사 매니저먼트 킬과 3년 전 전속계약을 체결해 2년을 이어가고 있죠. 전속계약 체결 후 SBS 드라마 굿 캐스팅, 안녕 나야까지 연이어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쉼 없이 곧바로 이어진 촬영이었고 최강희는 두 작품을 끝내는 후 그 어떤 작품도 하지 않았다. 자아찾기를 위한 쉼이 필요했던 것이며 소속사 측에 양해를 구했고 오랜 시간 동행했던 사인만큼 회사 측도 배우의 입장을 배려했습니다. 대표 배우가 활동을 쉰다는 것은 신생회사 유지 차원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의리를 바탕으로 배우의 자아찾기의 지지의사를 펴는 것입니다. 최강희의 소속사 관계자는 추후 활동 계획에 대해 당분간은 배우 활동을 쉬고 싶다고 해서 올해와 내년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복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강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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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는 맨배입니다.